아 진짜? 안녕? 와 저 죽어있다 안녕 약간 이제 마지막 이제 나 마지막이야 이거 보고 나가면 돼 이런 거 있지? 하 여기 앉은 거 있잖아 방이 진짜 조그만해요 근데 어차피 내일 아침에 바로 나폴리로 떠날 거라서 딱 잠만 잘 수 있는 용도? 오! 깔끔! 화장실 뿌리고 딱 깔끔하니 좋네요 안녕 저는 이제 회사를 갈 거예요 아무튼 안녕 여긴 약간 나뭇잎 같은 건가 여기 숙소가 진짜 엄청 예뻐요 그래서 나중에 언니 기다리면서 카페 가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있어도 될 거 같아요 진짜 예쁘죠? 낑곁 타는 거 찍는 거야? 응 가능해 가능해 삽 가능 가능해 어서 와 밀라논 처음이지? 응 초록초록 초록초록 다행히 드디어 여기 회사에서 먹어도 맛있어 찐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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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찐이야? 맛있어? 흐흫흐흐 이렇게 주방 화장실 그리고 방 방, 방, 방 방 방 방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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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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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니처 3월 동안 나는 돌이 너무 신기해 근데 뭔가 진짜 약간 옛날 일을 했을 것 같아 옛날에는 돌이 다 였으니까 재료가 된다고? 그렇다는데? 너무 신기해 그래 복숭아 나 삼각대에 놓고 왔어 이래서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는구나 근데 아까 너무 땀 흘려서 다 날라가 버렸지 이쪽 배경이 이쁘긴 한데 옆광 아니야? 이거 한 번만 눌러주면 안 돼? 얼굴 쪽에? 아 됐어 얼굴 쪽에 아냐 밸런스 그늘 따라 왔을 뿐인데 그늘 따라 왔을 뿐인데 관광지가 바로바로 나와 우와 진짜 멋있다 약간 잔챙이 같은 짓만 보다가 광장이었나 봐 네 다행이 대한민국 침착 약간 이제 마지막. 이제 나 마지막이야. 이거 보고 나가면 돼. 이런 거겠지? 이 안에는 못 들어가나? 이런 거 같은데? 멋있다. 여러분들 이거 무화과 말릴 거, 호두, 아몬드, 빵! 이렇게 다 남아있어요. 그 여기를 가지고, 호두가 잘 안는데도 불가해. 그러나, 호두가 안bula 이제 졸업하러 왔어요. 여기 뭐 다 들어왔어요. 저거 극장이야. 아 진짜? 어.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. 나중에 가보자.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있어. 아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이게 뭐야? 빵. 식산빵? 어 이렇게 준다. 귀여워 이렇게 줘. 너무 예쁘다. 그니까 접수 진짜 예쁘다. 맛있어. 어차피 계속 파는 게 피자랑 파스타가 안 나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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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을까 살 거 같아. 너무 이걸로 한 번. 오늘의 주인공이 배우고 싶어 첫 번째 날 여기가 와서 잠시 후에 시원한 아침 시원한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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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아침 아침 밤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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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